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저 공항, 악사지에 가까운 거. 그 다리 거기 내린 데 있거든. 그 내려가서 치고 오면 이런 길은 나무도 돌아왔어. 부산 그 저 공항 입구에 그 무슨 다리야 그? 그까지는 다시 있거든. 부산? 부산? 부산 여기에 구멍을 따라가지고 낙폭을 따라가지고 하면 반지 지나서 시까지도 안 되겠다는 게 좀. 이거 얼마 먹어요 시간당? 2.5리터. 몇 리터짜리인데? 16리터짜리. 3시간이면 한 8리트만 하면 되네. 그치. 아까 한 2시간까지 트는데 2리터밖에 안 먹었어요. 이게 밥 밖에 안 나가면 기름 다 넣으면 한 6,7시간 타겠네. 오늘도 안 나가면. 아니 원태는 딱이라. 전 진짜 가다가 주유서 내려 기름 딱 넣고. 만땅! 안 넣고. 예. 네. 나도 좀 트기름은 편하게 사놔야지. 내 쪽도 있잖아. 오일이 막힌게 없으니까. 그치네. 네. 사놨다. 그쵸. 차는 뭐 이런사람들이 지나면 올린다. 그죠? 테스트롤 4사이클 레이싱 있잖아요 레이싱 그걸로 한달 뒤에 싹 규치하시면 뭐 엔젤 올리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 좋죠. 그러면 엔젤 올리고 가면 되잖아 엔젤이 좋다. 정복해라 아저씨 게르발리 우리 아들 데리고 갔네. 아들하고 갔네 잠 nurse 아야 아니야x3 났라에서 población 네가 가거든. 오연 돼 저거 멋지는 저거 점점 멋지게 volcan 3녑이 좀 더 안정지 tam 인제 나이가 돼서 다 같고 이제 드라이카로 가야되지 참여하는게 안정적이죠. 이루어가는거야 몸은 다 된거에요. 도저히 참여하는거에요. 저게? 나이 보는 사람들은 드라이카로 가야되요. 참여사면 그냥. 공격이 되어있으면 롤링이 심한데요. 내 몸에 부착이 되어있고. 내 몸에 부착이 되어있고. 뭔데야? 니 많이 먹으면 안된다. 족갈비나 또. 이거 타다가. 이거 타면 안먹고. 족갈비가 흔들리는거에요. 지금 문제의 느낌인데.